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이재용 과죽이라는 비판도 있고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해진 겁니까, 유리해진 겁니까? 임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불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판결을 보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기준에 따라서 이번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확실히 이 부회장이 불리해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느냐가 기준이라면 불리해졌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회장 항소심 때 36억 원이었던 뇌물 금액이 어제는 72억 원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없는 셈치고 재판을 했거든요.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판결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이건 역시 파기완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제 판결대로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불리해졌다고 봐야 타당할 텐데 유리하다는 분석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기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하면 평가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정부를 상대로 1년에 활동을 해왔다는 것, 이걸 줄여서 이른바 승계 작업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이 승계 작업이라는 게 과연 있었다고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을 이재용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할 근거가 생깁니다. 네, 왜 그런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삼성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재판부도, 그러니까 1심 재판부도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승계 작업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무너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 이런 것도 논리가 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번 판결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느낄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평가하면 삼성이 팔을 내주고 몸통을 지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가는 불이익보다 승계 작업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항소심이 남아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알 수가 없어서 삼성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전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시 감옥에 갈 것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임천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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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